여러분, 오늘의 이리엄 궁금하시죠?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알찬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이리엄, 뭘까요? 준비된 이리엄부터 상황 대화문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잘해요, shall we? Do you smell something fishy here? What? There is a definite feeling of romance in the air in this class. Really? In the air, that's the today's idiom expression. 자, in the air, in the air, 무슨 뜻일까요? 공중해라는 뜻이라는 거 아시는 분, region. 맞아요. 직역하시면 in the air, 공중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in the air는요, 어떤 기운이 느껴져.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운이 감돌아라는 의미가 됩니다. 공기 중에 있다라는 말이긴 한데요. 여기서 in the air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운이 감돌아 또는요, 기운이 느껴져 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리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감이 좀 오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살짝쿵 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오늘 배우신 이리엄 뜻을 기억하시면서 상황 대화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셨을 때랑 지금 보실 때랑 아마 감의 강도가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So, give it a try. 음, do you smell something fishy here? 음, what? There is a definite feeling of romance in the air in this class. Really? Love is in the air. 제가 지금 만든 음악인데요. 네, 자, loves in the air.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이 공중에 있다? 그런 기운이 감돌다 라는 뜻.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뭔가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운을 뜻할 때 something is in the ai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사용하시면서도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맞게 쓰는 건가? 라고 의심이 드실 테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어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답니다. Here are some good example sentences.